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022년 새해입니다. 시장님. 지난 시간을 좀 돌아봤을 때 2021년 서산 시정 운영 성과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좀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 운영 잘했다고 점수를 듬뿍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좀 인색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자는 그런 각오의 표현이고요. 지난해 되돌아보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통 서산 상품권 인기가 좋은데 1,126억 원 정도 발행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제외됐던 우리 시민들에게 100% 지급도 했습니다. 서산 공항이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외 및 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등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먹여살릴 그런 사업들도 첫 단추를 잘 끼고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은 점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보면 그동안 지역사회 수건 사업이었던 서산 공항이라든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앞으로가,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좀 대행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첫 단추가 잘 깨졌는데 마무리까지 잘 채워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 시에 남아있습니다. 충남 도민 그리고 우리 18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충남의 하늘길이 이제 드디어, 드디어 서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의 공항 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또 실시 설계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 15억 원도 반영이 되었고요. 앱이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에탈을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걸 보면 국제성지가 지정이 되었고, 내포혁신도시도 지정이 되어서 2017년 비용 대비 편의 1.32점보다 더 좋은 점수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많은 아픈 상처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곳인데 이곳을 지속가능한 가로림만으로 그리고 전국민이 찾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인데 에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설계비 또 36억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머드맥스로 가로림만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 해서 저는 서산공항이나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에타를 반드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에타가 통과하기 전에 사업비가 먼저 반영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인데 에타 통과 전에 이렇게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정부도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업 충남도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에는 우리 서산시의 인구가 7년 만에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산에 정착을 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해서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좀 발굴을 한다든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끄는 게 관건일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난해 8월에 서산시 인구가 18만을 돌파했어요. 17만이 된 지 7년 만에 1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인구 증가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무열을 많이 걱정하는데 우리시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서산이 좀 살기 좋은 도시다운 도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들은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요. 인구 증가의 핵심은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시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 우리 시 1년 예산이 1조 천억인데 두 배가 넘나 투자를 통해서 10개의 친환경 공장을 짓고 정규직만 무려 400명을 더 고용할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새로운 신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심 항공교통이에요. 하늘을 나는 택시, 하늘을 나는 교통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 산업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도시가. 그러나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연료비행체 실증연구단지 업무협약을 맺어서 새로운 산업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특히 서산의 경제를 지탱하는 게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인데 이 석유화학 산업은 단순한 정제 위주의 석유화학 산업에서 첨단 정밀화학적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고요. 지금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데 이런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맞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산시는 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망의 도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안전한 환경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산공단 주변 주민들은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현재 서산을 포함해서 당진, 태아는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서산시는 화력발전소 가운데 있고 또 대산의 석유학단지도 있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선거 때 숨 쉴 수 있는 서산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얼마만큼 많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산의 기업들과 함께 환경과 안전분야에 8,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런 효과들 때문에 대교위험 물질 배출량이 급격히 낮아졌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도 코로나 영향도 좀 있기는 한 일이었지만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도 확 줄어서 우리 시민들도 서산의 공기 좀 좋아졌네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특히 몇몇 석유화 공단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또 대산 공단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된다면 좀 더 쾌적한 환경, 안전한 서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대산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응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현 지역의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제가 접했는데 이렇게 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문화, 체육, 교통, 육아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좀 잘 돼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산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서산이 일자리는 많다. 괜찮은 일자리도 많은데 이지 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서산이 좀 더 재미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인프라들을 우리 시가 더 많이 갖춰주기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성림, 글림공원도 조성하고 있고 이곳에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역대 체육으로 체육 인프라를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민들 기대도 많고요. 인지초등학교에 또 수영장을 포함한 또 복합 생활 예수호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양대동 스포츠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뛰고 즐기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호수공원 인근에 중앙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현재 디자인 공모를 확정했고 당선된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도서관에 오셔서 책도 보지만 모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개념의 지금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요. 도로망과 관련돼서는 대산 당진강 고속도로, 서산 태양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참 좋네요. 사실은 요즘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좀 궁금한 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은 어떻게 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따뜻한 서산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어떤 재단이 닥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 사회 치약계층의 사람들인데요. 장애인, 어린이, 여성, 또 요즘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한시생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우리 서산시가 충남도원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당초에 10억 원 규모로 우리 서산시에 배정이 됐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2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12%, 우리 시는 한 17% 됐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서산시가 재정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한 99% 정도의 시민들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효자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지역화폐인 온통서산 상품권이었는데 지난해 1천억 원 이상 규모를 발행했는데 시민들의 반응들이 좋고 또 지역의 선수랑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주셔서 금년도에도 1천억 규모로 온통서산 사랑 상품권을 좀 발행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또 할인 혜택을 드리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그리고 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 조금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이런 분들의 가계 점포들을 좀 리모델링할 때 우리 시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우리 시민들을 돌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그 머드맥스 대박이었거든요. 바지락을 캐러 가는 경운기의 모습 이제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해미 순교 성지가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앞으로도 홍보를 해나가면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업들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생태재원에 아주 좋았는데 이런 역사문화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어떻게 관광상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서산시의 주된 사업이 농업, 석유학, 자동차 산업인데 여기에 플러스 관광산업을 좀 추가해서 세 바퀴의 산업구조를 네 바퀴 산업구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생태관광의 거점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정원 1호가 되거든요. 만들어지면 많은 국민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명 정도 간다고 하는데 아마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로림만에도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미성지가 국제성지가 됐는데 국제성지가 전 세계적으로 30곳이 채 안 됩니다. 국제성지로 지정이 되면 관광도시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국제성지를 보면 최소 3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 순례계획들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바라지 않아요. 30만 명만 와도 좋다. 그러면 해미 국제성지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순례계획들, 관광객들이 서산을 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미 국제성지에 걸맞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정부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 7억 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미 국제성지를 단지 단순히 천주교인들을 위한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서산에 보면 불교문화재, 가야산 이론의 불교문화재 그리고 유교문화가 시작되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유교, 천주교, 종교가 통합되는 공간 그리고 이제는 갈등, 이런 역사에서 벗어나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공간으로 해미의 가치를 좀 키워나가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아마 K-POP, 요즘은 드라마, K-뷰티 이렇게 K-방향을 하는데 앞으로는 K-순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K-순례지의 대표적인 곳이 서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뭐 서산시정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를 좀 점검해 봤는데요. 혹시 시장님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재선 도전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선 도전해야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서산시정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잘 운영했다. 그런 평가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한 번 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더 분만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시의 예산 증가 그리고 정부 각종 사업 유치 아까 말씀드렸던 서산공항, 가로리만 해양정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등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호시 우행의 자세로 더 큰 서산, 미래가 있는 서산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 그동안 잘 견디고 이겨왔듯이 금년도도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호랑이의 눈빛 그리고 소의 걸음 예리하고 정확하지만 또 끈기 있고 신중하게 나아가는 우리 서산시의 모습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크고 더 강한 미래의 서산을 위한 노력 지역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서산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